사는 다음에는 못 익히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익히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이걸 해도 우리가 실패하면 쌈들이 먹으니까 좀 덜 익히자. 왜? 어? 안 익혀준다. 맛있게 익히지 말고. 아 이거 원래 덜 익혀야 맛있잖아. 웬일이야. 자기가 평평하게. 알았어 알았어. 많이 익히잖아요. 그러면 애들이 자기의 모양을 찾는단 말이야. 그래서 사실은 약간 살짝 덜 익어야 애들이 숨이 죽어요. 덜 익었는데 무슨 이렇게 해설을 해요. 야 마술이 있겠다. 육즙을 그대로 살려놔야 돼요. 눌렀을 때 쭉 육즙이 빠지면서. 자기가 사륵처럼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아. 뒤집어요. 야 됐어 냅둬 냅둬. 그만 좀. 그만 좀 뒤집어. 아 왜 이래 저기 함께 고기를. 저는 바짝이 키워먹거든요. 아 그래. 아니 빨리 좀 놔 있잖아. 다시 대중으로. 저는 바짝이 키워먹겠어. 자 쟤가 나중에. 형 바로 가시죠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내 맘이야. 이거라니까. Bus가 Ewok. 요런이가 단어는다고 말하는 거야. 이거라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이거. 그거 하면affe야. 난 말하는 거지. oser 어 stability은ué 이렇게. 문제는 또 시전이. 문헌이 가고는 거야. 이거봐도 그거지. 나 났어요. 이거였는데 이거 봐. 도전. 이거 놔야지 이거 놔야지 이거. 이거 놔야지 이거. 이거 무조건 성공이네. 딱 가운데 딱 가운데. 이거는 실패하면 이상한 거야. 중심 위에서부터 딱 봐야 돼. 그만 좀 해라. 그만 좀 해라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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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. 위에서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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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다니까. 이거 약간 기울었잖아. 위에서 봐. 여기가 종국이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봐. 기울었잖아. 이거 봐. 기울었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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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놈대. 여기다 놈대. 여기다 놈대. 광수야 광수야 광수야. 이거 해. 그래도 7개는. 주한 underworld. 수술 balloon. 여기에서 봐야 돼. 위에서 봐야 돼. 위에서 봐야 돼. 위에서 봐야 돼. 쪼 Uglyn이. 이쪽으로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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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 저거 안 돼. 아 저거 안 돼. 아 테이블을 범 들어 서 그래요. 악수야. 아우야. 아 안 맞아. 박수야. 빨리 빨리 와. 와 hell by. 진짜 맛있다. 지금 앙숭을 부른 저희 스태프가 좀 더 어려운 고기 갖고 들어갑니다. 야 우리 콜라 좀 주실래요? 성공하시기 전까지 안 돼. 아까보다 좀 어려워졌다. 드숙매숙하다. 판 좀 갈아주세요. 그냥 해요 주세요. 아 판 갈아. 아 왜 이래 진짜. 야 이거 안 좋다니까. 아 괜찮아. 건강이 안 좋은 거야. 아 진짜 뭐하는 거야. 야 건강. 눈 쳐고 가는데. 정말 죄송해요. 건강 때문에 그래요. 왜 달려갑니다. 오래 달려갑니다. 천 년 살 걸까요? 야 이걸 못 간다 우리가. 좀 이따 달궈진 다음에. 야 얘가 첫 번째 같다. 아 그렇네. 근데 진짜 맛있네. 두 번째. 이게 이게 두 번째? 응. 우리 빨리하고 먹자 배고프다. 알았어 알았어. 연휴면 하면서 미션 중에 제일 쉬운 거 같아. 도전. 자 달해라. 귀여워. 야 이거는 성공해야지 진짜 이거. 이거 난 거 같아.